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강진아 입니다. 자 오늘은 제 고향은 영기도 양평에 왔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 좀 인사드려 왔는데 날씨도 좋구려 가지고 일단은 여기 드물머리가 아주 안아줘요 첫사랑 촬영지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따라와 카메라 출동 5월 25일 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놀러 온 사람 많네 코로나 전 필요 없어요 첫사랑 촬영지 잉어인가요 아 잉어입니다 여기는 저쪽은 양평 저쪽은 광주 제 고향이고요 붕어가 유명해요 붕어는 아닙니다 이건 이거는 잉어 청정의 곳입니다. 맑은몬 아름다운 고장 우리 양평군 강주시 첫사랑의 주인공 드물머리 고인돌 인가요 좋다 신동차네 연인과 함께 자 여기서 멋있게 에러영으로 찍었잖아 뽕 투 하하하하하하 겨울에 내가 한번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기를 겨울에 5월달에도 인사드리니까 나무가 이쁘게 잘 됐네요 감독님도 괜찮죠 그러니까 드물머리 kbs 첫사랑 촬영지 입니다 여기 사람들 많이 왔네 여기가 아주 명당 짤이네요 여기가 여기서 산쯤 되겠네 정말 아름다워요 이 강진아 같다 도망가는데 여자 하나 생기면 딱 모시고 와야지 여기서 분위기 한번 딱 써모닝 써모닝 아름답습니다 써모닝 써모닝 시댁에 좀 바라드릴까요? 하하하하하하 좋아 아주 좋아 하하하하하하 드물머리 입니다 드물머리 정말 커피숍도 많고 오늘 월요일에도 이렇게 많으면 주말에도 더 많이 오겠죠 예예예 좋습니다 드물머리 자 이쪽으로 가면 또 뭐가 있는지 계속해서 촬영하기가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저기 또 배드 있고 와 하하하하 관광 명소입니다 동강승 유도라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예 양수리 양평 드물머리 해서 KBS 와이테인 특파원 강진아가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드물머리 많이많이 찾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유튜브 감독님 부탁해요 두루미도 있네 두루미 두루미가 아주 나를 보나다 멋있는 두루미 작품입니다 어우 멋있다 멋있어 펑진합니다 땡큐 네